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성인간호 비법서 시작할게요. 성인간호는 해부생리랑도 겹치고요. 기본간호랑도 겹칩니다.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인간호는요. 어떤 질환이 있냐. 병원에서 어떻게 간호를 해줘야 되냐. 이거를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이 영상에서 전체를 다 짚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만 별 5개, 4개짜리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짬짬이 훑어보면서 반복해서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통증은요. 주관적인 감각이다. 기간지경검사 금식이 필요하다. 위기바, 정상강, 공기, 대, 이게 바로 금식 필요한 검사의 초성이 되겠어요. 이런 거 스킵합니다. 쇼크 중요하죠. 쇼크는 세포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쇼크라고 해요. 심계항진,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죠. 중심 정맥압이 하강해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청색증, 차가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쇼크의 증상이에요.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진다. 소변도 안 나온다. 핍료죠. 쇼크는요. 다리를 올려준다. 트렌덜렌버그 포지션. 전체적인 보온, 담요를 덮어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중심 정맥압이 하강하니까 중심 정맥압을 높여줘야겠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말초에 있는 피까지 이 중심 정맥압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경련 환자 간호 중요하죠. 경련하는 환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토사물들이 나와서 기도를 막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를 확보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 덜덜덜덜 격련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부닥쳐서 외상을 입어요.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기 5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기도를 확보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공간을 확보한다. 부상을 방지한다. 근골격계 간호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거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퇴행성 관절염 나이 먹으면 많이 생깁니다. 오래 썼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의 증상이에요. 많이 쓸수록 통증이 심해요. 손가락 마디마디 다 아프죠. 관절이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이 좋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특히나 수영이 좋다로 연결하시고요. 걷기가 좋은 거는 골다공증 환자일 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비교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 다 아픈 거는 류마티스고요. 한쪽만 아픈 거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이런 문제 나왔었는데요.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굳어있는 부위에 온열 요법을 적용한다. 따뜻하게 해준다. 골다공증 왜 많이 생기냐 물어보죠. 중년기 이후에 여성은 폐경을 합니다.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덜 나와요. 결핍되죠. 그러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어요. 낙상을 입었어요. 골절되기 쉽죠. 특히나 고관절이 골절되기가 쉽다. 이거 중요하죠. 골다공증에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증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 걷기. 체중을 부하해줘야 근육과 뼈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걷기를 해야 골다공증이 조금 완화된다 이 얘기에요. 골다공증은요. 뭔가 부상에 위험이 있는 운동보다는 골절을 입지 않는 등척성 운동이 좋습니다. 힘만 줬다 뺐다 한다. 관절을 웬만하면 쓰지 않고 하는 운동이 좋다. 골다공증이에요. 수근관 줄국은 중요하죠. 손목에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압력이 증가해서 통증이 있는 거예요. 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을 이렇게 털면요.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에요. 수근관 증후군 어떻게 검사를 하냐.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한 1분 정도 밀었을 때 너무 손이 저려 이러면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게 팔렌 검사입니다. 이 부분은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매번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헷갈리죠? 등장성 운동의 장은요. 힘장자고요. 등척성 운동의 척은 길이척입니다. 등척. 길이가 같다 아니겠어요. 길이가 같다는 거는요. 관절을 쓰지 않고 관절의 각도는 변화가 없이 힘만 줬다 뺐다 하는 운동들을 우리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수축이에요. 관절의 각도는 변화가 없는 뭐 병밀기 또는 붕대를 한 상태에서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골다공증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했죠? 등장성 운동은요.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근육과 근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이요. 팔도 뻗어야 되죠. 다리도 계속 첨벙첨벙 움직여야 되죠. 관절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영이나 달리기는요.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등장성 운동입니다. 관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등장성과 등척성으로 나뉘어요. 병밀기는요. 등척성 운동이었어요. 신체역학의 원리 빈출 문제죠. 신체역학을 이용해서 다치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다. 이게 신체역학의 원리에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관조입니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힘을 조금만 쓰고도 그거를 들 수도 있고 다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편다. 발을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혀준다. 무게중심을 낮춰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게중심은 낮게 하는 게 좋고요. 지지면은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은 굽혀요. 굽혔다가 피면서 힘을 쓰는 거고요.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 꼽으리는 거 좋지 않아요. 소화기계에 입으로 먹고요. 어디로 넘어가요? 인두식도로 넘어가서 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소장 대장을 지나서 항문으로 대변이 배출이 돼요. 이것이 바로 소화기계 구조죠. 입에서는 침이 나와요. 그 침에 있는 효소는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뿌띠 알린입니다. 뿌띠 알린이 입에서부터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니까 어떤 질병 있는 사람 저탄수화물 먹으라고 했었죠? 위를 절제했어요. 음식물이요. 위가 너무 짧으니까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배설됩니다. 그게 바로 덤핑신드롬 급속이동증후군이에요. 입에서부터 탄수화물이 분해되니까 너무 빨리 싼다. 그래서 탄수화물 웬만하면 덜 먹어라. 저탄수화물 저수분이죠. 대신 고단백 고지방을 먹어요. 왜 지방을 먹죠? 지방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더디게 되니까 위를 절제한 사람은 지방이라도 좀 먹어서 빨리빨리 싸지 않게 해라 이겁니다. 인두 식도. 식도는요. 소화액은 나오지 않아요. 25cm 정도이다. 위는요.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펩신이에요. 펩신. 소장은요. 6에서 7미터 정도로 꽤 길죠.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을 우리가 다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을 우리가 대장이라고 합니다. 결장은요.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녹색 부분 있죠. 이게 바로 결장이에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 변위를 일으킨다. 똥이 매렸다. 직장입니다. 췌장에서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아트리가 나와요.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와요. 아밀라제는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고요.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시켜요.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탄단지 써놓고 아트리 써놓고 연결하시면 돼요. 트립신은 소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이다. 펩신은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이다. 탄단지 아트리 어디서 나온다고요? 췌장에서 나옵니다. 대장은요. 소화효소는 안 나와요. 수분만 흡수합니다. 담집은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요. 담낭은요. 이 즙을 보관하는 주머니가 담낭이에요. 주머니 낭자잖아요. 그쵸? 담집을 만드는 건 간이고 담집을 보관하는 게 저장하는 게 담낭입니다. 췌장은요. 외 분비샘의 기능과 내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신체기관이다. 소화효소도 나오고 인슐린과 글루카콘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 글루카콘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죠. 소화기계 질환 설사가 중요합니다. 설사를 하면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돼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준다. 미지근한 물을 먹여준다. 미음을 제공한다. 복부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설사가 너무 심하면요. 하루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위장을 쉬게 해줘야 돼요. 영육성, 식도염, 식사시 주의할 거? 살을 빼야 된다. 체중을 줄여라. 또 살 빼야 되는 질환은 뭐죠? 고혈압이죠.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그리고 살을 빼라 그랬어요.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먹고 과식하지 말아라. 위선 나오니까 그게 영육성, 식도염 주의사항이고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먹어라.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라. 이게 살 빼라. 체중 줄여라. 같은 맥락이에요. 술, 담배,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토마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영육성, 식도염이 실제로 걸리지 않아요? 속이 답답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계속 탄산음료가 땡겨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 때문에 영육성, 식도염 걸릴 수 있어요. 밥 먹고 엎드리지 마세요. 바로 눕지 마세요. 밥 먹고 30분은 앉아 있어라. 아니면 돌아다녀라. 이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물을 중간중간에 먹는 것도 좋지 않다. 국가고시에서는 어떤 문제 나와요? 영육성, 식도염 환자 시기 교육으로 오른 것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 영육성, 식도염 환자, 식사 간호 보조 활동은 식사 후 곧바로 눕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 괴양, 헬리코박토균 때문에 생겼다. 위, 괴양 바로 연결하세요. 이거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도 나옵니다. 괴양 하면 위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출혈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요? 환자는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아스피린은요? 피를 묽게 해줘서 피가 안 멈추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 먹는 환자 치과 가서 이 뽑으려고 해도요? 일주일 아스피린 먹지 말고 와도 되는지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그거 뭐 써가지고 오세요. 이러잖아요. 위, 천공 위에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상복부가 통증이 있고요. 오른쪽 어깨까지 방사통 연결돼서 아파요. 복부가요? 얼마나 딱딱해지냐면요? 널판째 같은 단단한 복부래요. 그러면 위에 구멍이 났다 할 수 있어요. 살 빼려고 위장 이렇게 절제 수술하다가 위에 천공 나가지고 아깝게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쵸? 출혈 경향 환자는 아스피린을 금지해라. 또 출혈 경향에 있는 사람들은 치실도 조심해라. 피나면 안 멈추니까. 출혈 경향 환자 누가 있죠? 혈의병 환자, 위염 환자, 위괴양 환자가 있어요. 혈의병 환자는요? 이 겉으로도 피가 나지만 이 내부에서도 피가 터져서 막 두 달씩 피가 안 멈춘대요. 진짜 조심해야겠죠? 위염, 위괴양 환자는요? 혈의병 환자는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대체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스피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약?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으면 됩니다. 타이레놀이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타이레놀은요? 그냥 고유명사죠. 그 제품명이잖아요. 그 회사에. 하지만 거기에 있는 성분은 아세트 아미노펜이니까 아스피린 대체 약으로 아세트 아미노펜이 들어간 약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 위장관 내부의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대병검사입니다. 똥검사예요. 위장 내시경이 아니고 똥검사, 대병검사입니다. 상고 위장관 조형술이 예정된 환자의 교육 내용으로 오른 것은? 검사 전에 금식한다. 몇 시간? 8시간. 어떤 수술을 했어요? 일단 물부터 먹이죠? 물이나 보리차를 먹입니다. 보리차가 국시에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유연경 이렇게 순서대로 먹어요. 유연경, 유, 유동식, 연, 연식, 경, 경식. 유동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케어 이런 거 쿠팡에서 팔거든요? 요것만 먹어도 삽니다. 부모님 계신 분들 영양 골고루 못 드시면요? 하루에 뉴케어 한 개 정도 드셔도 건강에 좋습니다. 뉴케어요. 연식은요? 죽, 계란찜, 순두부, 푸딩 이렇게 부드러운 식사요? 경식은 가벼운 식사, 일반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 급속이동 중후군 덤핑 신드롬 중요하죠? 위절제 후, 식사 후에 5분에서 30분 사이에 섭취한 음식물이 소장내로 급속히 이동해가지고 발생한다. 평생 이러면 못 살잖아요. 밥 먹자마자 계속 싸면요. 수술한 지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사라진다. 예방식이, 덤핑 되는 것을 예방하는 시기는요? 저탄수화물 저수분이고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죠? 고단백, 고지방은 좋다. 지방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천천히 배설된다. 고지방 먹어라. 누워서 밥을 먹으래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 조금씩 자주 천천히 식사하게 한다? 소량씩 단백질을 먹인다. 그 단백질을 말을 바꿔서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물, 밥 먹으면서 먹지 말아라. 밥 먹기 전후로 2시간은 물을 먹지 말래요. 횡아이나 치기, 옆으로 누워서 밥 먹으래요. 줄줄 쌀까봐. 완전 위절제하면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돼서 악성빈혈이 옵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과 이게 부족했을 때는 악성빈혈이 온다는 세트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타민 B12를 주사로 맞아야겠죠? 근육 주사한다. 충수염, 충수돌기염, 맹장염이죠? 진료비 집을 제도로 따지면 포괄수까지예요. 맹장 아래에 충수돌기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 눌렀다 뗄 때 아픈 게 맹장입니다. 금식해야 돼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얼음도 먹으면 안 돼요. 얼음은 섭취량을 1분의 2로 계산합니다. 얼음 10조각 먹었어요? 그러면 얼음 5조각은 섭취량으로 측정한다. 이 얘기예요. 맹장은요? 충수염은요? 관장 금지, 진통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면은 이게 맹장이 아닌가? 이럴 수 있죠? 하지만 복막염에 위험이 있어요. 염증 진행을 막기 위해서 냉찜질이 좋지 온찜질하면 염증이 더 빨리 퍼진다는 거 요 의의를 느끼면 오줌이 내려오면 소변통을 데워준다. 하지만 관장은 하지 말아라. 수술을 하더라도 관장은 하지 말아라. 충수돌기염 치료가 지연되면요?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올 수 있다. 터져서 그냥 장기에 탁 염증이 달라붙어서 위험해요. 결장루, 인공항문이죠? 배에다가 인공항문을 만들어서 거기서 똥을 빼내는 것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쵸? 변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양배추, 양파, 마늘, 달걀 이런 것들은 줄이거나 제한한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간경화로 인한 황달로 소양증을 호소하는 환자 가렵다 이거죠? 피부를 긁지 않게 한다. 뭐로? 손톱으로 우리 머리 감킬 때도요? 손 끝으로 감기지 손톱으로 감기는 거 아니었죠? 긁지 않게 한다. 피부가 손상되니까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큽니다. 1.5kg 체중의 2% 간에서는 담즙도 만들고요. 비타민 K를 흡수하는 혈액 응고 인자를 형성한대요. 피부리노겐의 생성기간이 간입니다. 간은 해독기능을 하죠? 신장은 배설기능, 대사기능을 해요. 간에서는요? 조혈작용 피를 만들었어요. 언제? 태생기에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간에서 피도 만들었대요. 간질환 환자는요? 지방을 저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간이 문제가 있으면요? 지방 분해가 잘 안대요. 간성 혼수 저단백식으로 혈중의 암모니아 수치를 낮춰줘야 돼요. 최장 수화기관의 역할 아트리 분비한다고 했죠?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했고요. 뇌 분비기관의 역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와요.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죠. 인슐린, 베타세포 글루카곤, 알파세포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은요. 잘못 먹어서 걸려요. 식기를 구별하고 같이 먹지 않아야 옮지 않는다. B형 간염, C형 간염은요. 성접촉이라든지 혈액을 옮아요. 면도기, 손톱깎이 같이 쓰지 않고 성규를 만약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꼭 콘돔을 써라. 급성기 B형 간염 환자는요.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고지방이 아니에요. 칼로리를 좀 많이 먹여라 이거예요. 결핵 환자도요. 기침을 엄청 많이 하죠. 고칼로리 식사를 제공한다. 절대 안정, absolute bad rest, A, B, R입니다. 대사 소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식사도 본인이 스스로 안 해요. 이닦기도 안 해요. 돌아 눕기도 안 해요. 의료진이 다 해줘요. 면회객은 제한한다. 완전 금지는 아니라는 거.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얼음 하고 있어라. 그게 바로 absolute bad rest, 절대 안정입니다. 간 경화, 고단백, 고탄수화물, 저염, 저지방을 먹어라. 간이 문제가 있으면 지방을 저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암모니아 수치가 만약에 상승했어. 그러면은요. 단백질조차도 저단백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저단백 3종 세트 질환이 있어요. 단백질을 조금 먹어라. 웬만하면 단백질은 다 많이 먹어라 하는데요. 조금 먹어라 하는 거 간신사, 간, 간성온수, 신, 신부전, 요독증이 있는 신부전, 만성신부전, 다 신부전이죠. 사, 사구체, 신념. 이 세 가지 질병은요. 저단백을 먹어야 됩니다. 담석증. 담낭내에 돌이 생긴 게 담석증이에요. 지방을 제한해라. 호흡기계 질환 어떤 거 문제에 나와요. 천식환자, 알레르기 질환이죠. 꽃가루, 고양이털, 강아지털, 찐득이 때문에 천식, 기침나 그러면은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하거나 제거해야 되겠어요. 만성폐쇄성폐질은 COPD 환자,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입술을 오모리는 호흡법을 격려해라.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면 상체를 올려줘라. 반자위를 취해라. 중위염 수술했어, 백내장 수술했어. 압력을 주면 안 되죠. 기침이 나왔을 때는요. 수술 부위가 뻑하고 터질 수가 있겠죠. 입을 벌리고 기침해라. 왜? 압력을 분산해라 이 얘기에요. 가장 흔한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 우리가 에취! 재채기 있어요? 이거 옆사람한테 옮길 수 있겠죠? 코로나가 왜 걸렸어요? 가장 흔한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 백화점 갔어요. 사람들이 다 숨쉬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호흡기로 가장 질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 이게 폐포에요.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어떻게 간호하죠? 물을 많이 먹거나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예를 들어서 가래가 지금 잘 안 빠져요. 어떻게 해줘요? 등을 쳐주죠. 그게 바로 물리요법입니다. 손을 동그랗게 모아서 흉부와 등, 등을 두들겨주는 게 바로 물리요법이에요. 습도를 유지해라. 상반신을 높여주는 체위는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좌위 이런 것들이 상체를 올려주는 체위가 되겠습니다. 정상 호흡수는 1분에 12에서 20회죠? 그런데 모르핀을 사용해서 호흡수가 떨어집니다. 원래 호흡수가 12회 이하로 완전히 서호흡이었는데 모르핀을 사용하면 호흡이 더 떨어지겠죠. 위험하죠? 그래서 서호흡일 때는 모르핀 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호흡수를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 객담은요, 가래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측정하는데 침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가래를 모으는 거예요. 만약에 배양검사, 객담 배양검사다, 소변 배양검사다.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뭐가 세트로 가야 돼요? 멸균적, 무균적 채취. 이게 바로 세트로 가야 됩니다. 배양이라는 것은요, 그 균을 증폭시켜서 정밀하게 어떤 균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이 통자체에 있는 균으로 이 환자의 상태가 아닌데 균이 있는 걸로 나올 수 있잖아요. 통자체가 완전히 멸균, 무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라벨을 붙여서 검사실로 신속하게 보낸다. 검사실로 신속하게 보내야 되는 것은 객담, 소변, 대변, 피검사한 그 피 다 그렇게 신속하게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신속하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야. 냉장 보관하죠. 객혈, 피를 토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대 안정해야겠어요. 피를 계속 토하고 있으니까요. 흉부에 얼음 주머니, 왜? 혈관이 수축하면 피가 좀 멈추니까요. 그리고 이 입으로 계속 피가 나오니까 질식할 수 있겠죠? 뭘 먹지를 않습니다. 금식해야 돼요. 물 먹이면 안 돼요. 큰 기침이 막 나온다고 하면은 아, 이게 조금 이렇게 조그만 기침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장기침을 유도한다. 큰 기침을 조금 쪼개서 여러 번 나눠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세요. 이런 것입니다. 혈액이 섞였어? 체액이 섞였어? 단백질이 섞였어? 찬물에 먼저 헹굽니다. 더운 물은요? 응고시켜요. 얼룩지겠죠? 설거지 안 되겠죠? 찬물로 항상 먼저 헹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에서 정말 빈출 키워드예요. 혈액, 체액, 단백질 성분? 찬물에 헹궈라. 청색증, 산소결핍이 되면은 이 순환이 안 돼서 푸르딩딩하게 보입니다. 얼굴이나 뭐 이 손발이요. 청색증이죠. 체위베액과 물리호법. 물리호법은 등을 두들기는 거죠. 이렇게 또 체위베액, 식전이나 식후에 소화 다 되고 하는 게 좋지 이거 잘못 이렇게 했다가는 토하죠. 호흡기계 질환, 농흉환자 고름이 나오면요. 감염된 쪽으로 누워라. 원래는 수술한 쪽을 위쪽으로 누워서 압력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데 고름이 줄줄 나오면 위쪽에 있으면 이 아래쪽까지 다 오염되잖아요. 그 고름이 나올 때는요. 바닥 쪽으로 누워라 이거예요.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부터 회피하거나 제거해야겠어요.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환자는요. 담배 펴서 많이 생깁니다.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할까요?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할까요? 우리 저농도 강추 배웠어요. 어? 강추, 강추만 저농도니까.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농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환자는요. 벤츄리 마스크를 사용해요. 우리가 강추의 추가 벤츄리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환자는 벤츄리 마스크를 쓰니까 강추,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해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리고 호흡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입니다. 입술 오무리기 호흡법을 격려한다. 코로 흡기, 숨을 쉬고요. 입을 모아서 숨을 길게 내쉰다. 결핵, 예방접종, BCG. BCG는 원래 태어나고 한 달 이내로 맞으면 된다. 근데 국가고시 어떻게 나오죠? 태어나자마자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B형관념 주사예요. 그런데 집에 결핵환자가 있어. 그럼 굳이 한 달 있다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맞아도 되죠? 그래서 BCG는요? 태어나자마자 맞아도 됩니다. 그럼 태어나서 두 방 맞아야겠죠? B형관념, 왼쪽에 한 방? BCG, 결핵예방주사, 오른쪽에 한 방. 아기들은 어디다 주사 맞죠? 허벅지, 외측, 광근에 한짝 한짝 맞으면 되겠습니다. 마스크의 종류. 이것도 지금 기본권화랑 겹쳐서 국시에 나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한다?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해서 비강캐뉴러 가세요. 여기서의 비강캐뉴러의 B는요? 코비자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히 사용한다?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언어 유시로, 동음 이의어로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비강캐뉴러. 벤추리마스크, 저농도의 산소다. 입을 다물고 호로 쉼을 쉬게 격려해라. 벤추리마스크, COPD 환자,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라는 거. 저농도 강추, 저농도 강추. 비강캐뉴러. 벤추리마스크, 저농도 강추. 비재호흡마스크, 강추 아니니까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폐암 확진하기 위한 검사는 폐생검이다. 폐생검. 여러분 이런 거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가슴이나 등을 두드리거나 진동으로 붐빗물이 잘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물리요법이다. 기도흡인 간호덮기. 기도를 왜 흡인해요? 왜 뭔가 이렇게 붐빗물을 뽑아내요? 거기 쌓여있는 것들을 잡아 빼줘야 흡인성 폐렴이나 무기폐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1회 흡인 시간은 10초 이내로 합니다. 여러분 10초 동안 숨 참아보세요. 이거 힘들어요. 숨 쉬세요. 심호흡하세요. 이러면서 뽑는 겁니다. 총 5분을 넘으면 안 돼요. 왜? 저산소증 걸리거든요. 증류수로 써요? 수동물 써요? 아니에요. 카테터는 생리식염수에 담급니다. 식염수는요 0.9% 등장성 용액이에요. 우리 그냥 물 눈에 넣으면 되게 따갑죠? 식염수 넣으면 안 따갑죠? 그래서 이 기도 흡인할 때도요. 생리식염수의 그 카테터 고무줄이에요. 이걸로 잡아 뽑잖아요. 치과 가면요. 이 침이랑 이런 물 같은 거 뭘로 잡아 뽑아요? 석션하죠? 그게 바로 흡인하는 카테터입니다. 카테터. 기도 흡인해서 중요한 거. 한 번에 흡인할 때 10초 이내로 해라.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흡인과 흡인 사이에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권한다. 저산소증은 뭘로 확인할까요? 동백혈, 가스분압검사, 아부가로 확인합니다. 금식 필요한 검사. 위, 위, 기바, 정상강, 공기대. 위, 위, 기바, 정상강, 공기대. 여기서 만약에 심준도 나왔습니다. 금식해야 돼요? 위, 위, 기바, 정상강, 공기대. 여기 심 없죠? 아니다. 엑스레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금식하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기관지경 검사도 금식을 합니다. 8시간 금식 아니고요. 4시간만 금식해도 된대요. 그래서 특유해서 국시에 나오잖아요. 상부위장관 촬영술. 상부위장 촬영해야 되니까 이것도 뭐 위내시경 개념이죠? 금식해야 된다. 폐암 수술에서 배액장치를 이용해서 그 염증성 삼출물을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배액간을 꼽습니다. 배액간을 항상 환자의 몸보다 아래로 놔야겠죠? 흉각보다 낮은 위치. 왜? 위로 놓으면 이게 몸으로 흡수되잖아요. 역류되면 염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소변 주머니 또는 흉각 배관액 이런 고름 이런 건 다 우리 몸보다 아래에 놔야 된다. 하지만 먹는 거, 위관영양액 또는 받는 거, 수혈하는 거, 영양액 같은 거, 수액 같은 거 우리 몸보다 위에 있어야 중력에서 흡수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겠죠? 동맥혈 가스분합검사, 아부가 동맥에서 피 뽑는 거예요. 왜? 지금 몸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저산소증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봐요? 산소분합을 알아보면 되는데 80에서 100 수치가 정상인데 82하면 저산소증이야?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은 동맥혈 가스분합검사로 확인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이게 뭐 빈출은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폐기능을 체크한다. 신장기능을 체크한다. 산소포화도나 산소의 분합, 저산소증을 알아본다. 동맥혈 가스분합검사, 동맥에서 피 뽑는 거, 아부가로 우리 몸의 정상치를 측정한다는 거. 피검사할 때 주의사항은요. 그 주사기가요. 피가 굳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해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쿠마린, 해파린, 항응고제 아니겠어요. 항응고제를 투여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혈액응고 시간이었죠. 혈액계 간호, 흉통과 좌측 팔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의 간호보조활동. 산소를 투여한다. 또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 3개월 이상 부심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했을 때 골절 위험이 높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를 제공해야 된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악성 빈혈이 온다. 주사 맞아야겠죠. 영유성 식두염 환자, 밥 먹고 바로 눕지 말아라.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먹지 말아라. 살 빼라. 빈혈은요. 해모글로빈이 부족하죠. 산소 운반 능력이 부족당한 게 빈혈입니다. 용혈성 빈혈, 철분결핍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어요. 용혈성 빈혈은요.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예요. 적혈구 파괴 속도가 빨라서 적혈구의 양이 부족하면 용혈성 빈혈이고요. 철분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죠. 철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철분제 먹어야겠죠. 철분제는 소화, 흡수가 안 돼요. 뭐랑 먹어라. 철 좀 들어라이 C. 비타민 C랑 같이 먹거나 오렌지 주스에다가 철분제를 먹습니다. 만약에 액상 철분제면은요. 빨대로 먹어요. 왜? 치아에 이렇게 까맣게 착색되니까. 철분제 먹으면은요. 변비가 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섬유질이 많은 고섬유식이를 먹어야 됩니다. 또 똥 색깔이 까맣게 나와요. 소변 색깔이 아니고 똥 색깔이 까맣게 나와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악성 빈혈도 오지만 위암도 생길 수가 있다. 위암 발생에 주의해야 된다. 철분제 이제 치아에 착색되니까 빨대를 먹어라. 오렌지 주스, 비타민 C, 철 좀 들어라이 C. 같이 먹어라. 이건 요양보사, 간호조무사, 빈출입니다. 그리고 변비가 올 수 있으니까 섬유질 많은 거 먹어라. 물도 많이 먹어라. 위장에 무리가 가니까 밥 먹고 먹어라. 우리가 수혈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혈액형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혈액형 검사와 교차 반응 검사, 교차 시행 검사를 꼭 합니다. 수혈할 때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식염수로요.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 이게 식염수 잘 들어가니까 이 피에도 잘 들어가겠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식염수는 등장성 용액이에요. 우리 몸의 농도와 같죠? 적혈구의 용혈을 막아준다. 용혈이 뭐예요? 피가 파괴되는 거, 적혈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준다. 수혈할 때 냉장고에서 꺼낸 혈액을 20분 만에 주입해야 되는 이유는? 안 그러면 적혈구가 급속하게 파괴되니까, 용혈되니까. 수혈할 때 주의사항과 순서. 항상 활력증후를 재야 됩니다. 남의 피를 내가 받으면요. 간지러울 수 있어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죠? 굵은 바늘을 써요. 왜? 용혈되지 말라고. 50cc 생리식염수로 시작한다. 혈관에 정확히 들어가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피를 넣어야겠죠? 수혈을 받고 있는 쪽으로 약물 주입하지 않고 반대팔에다 다시 구멍을 내야 돼요. 보통은 한쪽에서 다 해버리는데 수혈받는 쪽은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또 팔 건드리지 않는 거 뭐 있었죠? 동정맥로에서 인공정맥을 심은 거잖아요. 그쪽으로는 압력 주지 않는다. 혈압 제지 않는다. 아시죠? 또 수혈은요. 처음 15분 동안 부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15분 내내 지켜본다. 부작용이 생기면 수혈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보고를 하는데요. 중단하고 보고한다. 나의 구원자 하늘이 내려주셨나. 남은 시간요.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계속 비법 써보시고요. 앉아있을 수 있을 때 문제 풀이하시고요.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동영상 귀가 정말 피가 나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